에이맘 보죠 핵쟁이면 어? 에이링 아니? 맞나? 어? 핵맞네요 핵맞네요 노래를 안 끄고 있었네 2층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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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요 겐지 2층 오케이 땄어요 다운 오케이 맥크리 다운 뒤로 뺏어맞죠 뒤로 뺏어맞는게 좋지 뒤로 뺏어맞는게 좋지 어 이틀에 죽었다 안에 로드오그 있어요 겐지 들어왔어요 겐지 왼쪽 겐지 화물 내가 죽겠다 이틀에 어이구 확 돌리네 뒤에서 막죠 여기 버리고 아 뒤에서 막 뒤에 있어 정크랩 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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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디디디디디 겐지 개피 반사 반사 반사였어요 아깝네요 잡을 수 있었는데 리본이 아 맥크리한테 그리고 핸드 맞았어 아 맥크리한테 그리고 핸드 맞았어 비행기 위에 누.. 솔져 있어요 자빠져 오우 제대로 놈아 오우 오우 목표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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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위에 오우 오른쪽 위에 솔져궁 내려왔어요 제가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죽겠네 비행기 안에 있어요 비행기 안에 솔져 자리 안에 뒤에 겐지 자리 안에 뒤에 겐지 솔져다운 로드오그 반픽 겐지 조심 왼쪽 위로 다 올라가요 석양 석양 정면 왼쪽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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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겐지 궁 겐지 궁 아아 아 겐지 궁 타이밍이 딱 그때 돌아오니 좀만 빨리 돌아왔으면 겐지 왜냐면 천상의 겐지는 잘하니까 겐투야는 잘하고 못하고 이게 기여도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하위티어에서는 충치급 받지만 상위티어에서는 벤이 있음 벤 해버리고 싶은 영웅이야 상위티어에서는 벤이 있음 벤 해버리고 싶은 영웅이야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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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팀 기지 자리안님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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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개피 맥크리 따워 나이스 아이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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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져 밀고있네 밀고있네 나이스 신나게 치료해 보자 로드오그 오른쪽으로 아 아니에요 오른쪽에 붙었어요 그냥 겐지 반사 빠졌어요 로드오그 약 빠졌어요 로드오그 개피 석양 정면 아이고 자리안 성형 겐지 겐지 있고 솔져 정면 왼쪽 우리팀 잘하네 이거 들으면 다 나을걸 내 궁게이지도 다 채워줄거고 개꿀 힐해주면 궁게이지를 차는거 개꿀 패치 정말 좋은거 같아 어 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뒤에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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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찼어요 조심하세요 겐지 들어와있어요 겐지 겐지 왼쪽으로 가요 왼쪽 뒤로 뒤로 겐지 궁썼어요 겐지 개피 나도 개피 어 겐지 궁 카운터 치는데 안써도 된다 이제 로드오그 나왔어요 어 뭐야 이게 왜 끌려 뭐야 이거 못끌려 후우 상대 자리아 궁조심 로드오그 개피 다운 저희팀 자리아 다운 어 리퍼위에 리퍼위에 하하 이층 백들이 옛끄리 아 나이스 백들이 리퍼 아르 나이스 나이스 로드오그 그래프쿨 으으으으ㅓ 오케이 로드오그 로드오그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샷 3분 이에요 3분 궁 두번 적팀 자리야 궁 조심 리퍼 리퍼 위에 리퍼 궁각 왼쪽으로 로드오그 들어갔어요 왼쪽으로 세명 들어갔어요 다 들어감 맥크리 다운 왼쪽 왼쪽 2층으로 다 올라가요 쌈싸먹죠 리퍼 조심 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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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개피 망령어 빠졌어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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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리퍼 머리위에 오케 나이스 리퍼 다운 왼쪽으로 자리야 적팀 자리야 궁 조심 궁 아직 안썼어요 자리야 왼쪽 위로 올라가요 왼쪽 위로 왼쪽 위로 다 올라가요 로드오그 개피 쌈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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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오케 2층 떨어졌어요 자리야 자리야 반피 자리야 반피 나이스 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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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30초 상대방 궁 거의 다 찼을 거예요 마지막 한 번 들어올 거예요 아마 상대방 궁 자리야 궁하고 다른 딜러들 궁 아 로드오그도 궁 없어요 2층 2층 리퍼 2층 리퍼 2층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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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요 자리야 다운 자리야 다운 1분 남았어요 뒤에 리퍼 2층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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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왔어요 지금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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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1 제발 오케 나이스 안 돼 나이스 소울저 다운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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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궁 오케 나이스 석양 정면 로드오그 뒤에 2층 리퍼하고 로드오그 2층 로드오그 로드오그 뒤에 있어요 로드오그 다 잡아야 돼요 저거 리퍼 개피 하물하물 하물에 리퍼하고 로드오그 맥클리 체력 먹었어요 어이구 이거 한번 붙어서 막죠 아 일단 화물에 붙어있어요 어 이러면 안되는데 로드오그 피일 오케 나이스 오케 나이스 로드오그 우리팀에 핵쟁이가 있어? 핵쟁이라고? 핵이라고? 아 그래? 우리 트레이서 핵쟁이래 이걸 이겨야되나 져야되나 이걸 이겨야되나 져야되나 아 근데 내가 지금 지면 내 점수 내 점수는 내 실력으로 쉽게 올리기 쉬운 점수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실력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서 아 이거 근데 핵쟁이 일단 합시다 일단 하고 신고는 때리고 나중에 킬겜 보면 알겠지 난 정확하게 지금 핵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상대 팀만 핵이라고 우리 팀은 모르잖아 핵인지 아닌지 트레이는 솔직히 막 계속 뒤지거든 트레이가 하는 거 보면 엄청 잘한 것 같진 않은데 에임은 내가 지금 볼 수가 있어야지 플레이는 별로 못해 엄청 잘한 것 같진 않아 이거 그렇게 돌진 하시면 안 돼요 겐지 조심 겐지 개픽 정면에 뒤에 로드 뒤에 로드 호그 로드 다운 우리 팀 들어있어 봐봐 아 그냥 그냥 뒤진다니까 물론 핵 쓴다가 막 피해주는 건 아니긴 하겠지 에임 핵이니까 대부분 지금 나 끌린다 나 끌린다 아 루슈 없.. 저 없어요? 로드 호그 왼쪽 방 로드 호그 왼쪽 방 일단 해보죠 일단 해보죠 빈서님도 뭐라고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일단 해보죠 상대 팀만 뭐라고 했단 말이야 겐지 겐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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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위 디바닉도랑 같이 트레이서 에임 이기면 진짜 심각해 트레이서 자체가 저 다 꽂히면 딜이 풀 딜 개쩌른데 250짜리 헤드에 꽂히면 한방이거든요 다 꽂히면 2층 왼쪽에 솔저 솔저 떨어졌어요 솔저 도망감 저거 다리에 계단을 계단 다요 다같이 가요 솔저 따옹 2층 왼쪽 다리야 와 겐지가 희금인데 겐지 개피 겐지 따옹 각각 에임을 잘 쓰는거 같기도 하고 왼쪽 겐지 겐지 따죠 자리야 로드호그 피해 나이스 그냥 궁 쓸게요 저 백그릇다운 솔저 떨궜게요 솔저 떨궜어요 솔저 2층에 있어요 솔저 옆쪽 방 왼쪽 방 저거 버리고 왼쪽 갈게요 제가 왼쪽 어 예 솔저 컷 오른쪽 2층이에요 오른쪽 2층으로 오른쪽 2층으로 먹어보죠 일단 돼지가 오른쪽 오른쪽 아래 보고 있어요 오른쪽 2층에 맥크리 맥크리 어이고 돼지궁 쐈어요 목표 목표 나이스 솔저 솔저 근데 나이스 이거 끝까지는 못 밀거 같은데 저희 합류가 좀 느려서 오케이 일단 룻이 없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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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양 석양 정명 정명 쐈어요 석양 쐈어요 겐지 개피 겐지 궁 조심 겐지 궁 찼을거에요 겐지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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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겐지 다운 로드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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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슈 루슈 개피 루슈 다운 오케이 나이스 에임을 보면 알겠지 여기서 하이라이트 떴을때 에임을 보면 알수있어 하이라이트 떠라 제발 떴다 에임한보죠 핵쟁이면 어? 에임 아니 맞나? 어? 핵맞네요 핵맞네요 핵맞네 대박이네 이겼지만 이거는 아닌거 같네요 핵을 싫어하기 때문에 금방 에임 받잖아요 에임이 봤어요 지가 이렇게 움직이는 옆으로 블링크를 썼는데 에임이 두두두두 하면서 따라가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리면서 똑같은 에임을 그 자리아 잡을때 마지막 잡을때 이렇게 따라갔어요